차갑다. 이런, 이런, 이런. 두 개의 차로를 한꺼번에. 이 차가 브레이크 잡네요. 옆에 4차로에서 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. 다시. 나는 직진 두 번째 차로. 여기서... 아마 여기까지 쭉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, 좌회전 차로까지. 다시 한 번 보시면 이때 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꺾어지죠? 여기서 바로 이렇게 꺾어 들어옵니다. 이번 사고,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대각선 한꺼번에 들어왔어요. 상대차 100대0이다! 아, 100대0은 아닌 것 같다. 투표 시작! 좌회전차로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차들이 많은데 대각선이 들어가는 무진정 위험해요. 눈 갖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. 여러분, 100대0이라는 의견이 89%입니다. 100대0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11%입니다. 100대0이라면 블박차 때는 10% 정도? 이거는 판사에 따라서 100대0으로 볼 판사도 있고요. 100대0으로 보지 않을 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럴까요? 1차로는 좌회전 포켓 차로고요. 나머지는 직진차로입니다. 갑니다. 그런데 다 직진차로예요. 직진, 직진, 직진. 차들이 밀려요. 어? 여기는 차들이 왜 밀려? 하다가 또 브레이크까지 잡아요. 왜 그래? 앞에 녹색 신호인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? 음... 이때! 조금... 다른 차로 차들이 좀 안 가면 왜 그러지? 생각했더라면. 여기서 이 차가 브레이크 잡네. 내가 속도를 좀 줄여서 줄였더라면 뭐 있나? 그러면 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있나? 만일 여기가 빨간불이고요. 나는 좌회전 차로를 가고 있었다, 좌회전 신호가 들어갔다. 그럼 좌회전 신호가 들어갔다. 그럼 좌회전 신호가 가야죠? 가는데 이렇게 푹 들어왔으면 그건 100대0이에요. 다른 차들은 다른 차로가 정지 신호고 나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가서 가고 있어요. 그럴 때 그냥 쭉 가면 돼요. 그런데 이렇게 푹 들어왔으면 저거 못 피합니다. 그런데 지금은 직진이에요. 다 같이 직진입니다. 다 같이 직진인데 옆에 차들 왜 느리게 가지? 왜 느리게 가지? 생각을 한 번만 해 봤더라면. 그러면 이 차 아직 시야 확보가 안 되죠? 이 차 때문에 가려서 시야 확보한대요. 브레이크 등 눌러서 뭐 있나? 그랬으면 이따 빵! 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였으면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. 그래서 판사에 따라서 과감하게 대각선 100대0이야 할 수도 있고요. 옆에 차로들이 좀 천천히 갈 때 왜 그럴까 생각했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90dB 가능성도 양쪽 다 있어 보입니다.